신인 가수 등용문 제5회 종로 트럭 가요제 2023년 10월 20일 종로 허리우드 극장 4점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가수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꿈의 무대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참가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 탤런트, 고 송혜 선생님이 예측을 가졌던 가요제에서 더욱 특이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회폐가 주최합니다. 1차 개선입니다. 접수인 도검은 담과 같이 합니다. 현재 접수증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문화예술인회폐 녹음실로 접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녹음실은 종로구 낙원동 낙원 앞기상가 앞에 있습니다. 접수비는 저렴한 3만원입니다. 잘나는 노래 한 곡을 준비해서 이 녹음실에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참가자에게는 녹음한 녹음 USB를 증정합니다. 연락처는 서울 763-7080, 010-6304-708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2차 예선은 1차 예선에서 뽑힐 4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5일 오후 2시에 2차 예선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본선 진출자 14명을 선정합니다. 본선은 2023년 10월 20일 1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2부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가수 포전자들이 굉장히 진행되고 초대가수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본선에서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례상 2명, 인기상 2명 총 7명이 선발됩니다. 본선 진출자 전원과 수상자에게는 특징이 베풀어집니다. 대상과 금상을 받은 자에게는 유명 작사가 작곡가의 곡 한 편이 증정됩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가수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인정서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협회가 발급합니다. 종로트록 가요제는 서울시 종로구청, 종로구의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인 한마음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조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 JM미디어 음성동료학교, 주식사 중앙악기가 후원합니다. 주간방송사입니다. 딴따라TV, 파랑새TV, 가요사롱방TV, 용도변경TV가 주간방송합니다. 꿈의 무대, 도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방송사입니다.